24일자가 있더라구 어차피 저는 그거 안쓰니깐 한 거 같긴 한데 공굴림은 그냥 캡쳐보드 쓰시죠? 네 아우 너네 왜그래 고지려 고지려 아우 아우 씨 너네 왜그래 우와 인에서 바로 날라와가지고 커브 틀고 있는데 옆댕이를 그냥 박아버리네 아 또 고멍인가 아 mitä 그리고 아 일단 프랑스 에어민 이게 4 ни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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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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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